사람들은 힘들이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해라 같은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 고된 일을 피할 방법은 없다.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 부지런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똑똑하게 동시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 억만장자 세르게이 갈리치킨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야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진부한 표현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걸 필수적인 성공 비결로 꼽는다. 좌우명으로 금면을 말한 휴수누 웨지웨이는 자기 주변에는 항상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웨지웨이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노력으로 능가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의 리뷰할 책은 라파엘 베지아그님이 지으신 억만장자 시크릿입니다. 부제는 부위공식을 뒤집은 자수성과 억만장자들이 20가지 전략입니다. 5년간 직접 인터뷰 취재를 통해 밝혀낸 전세계 슈퍼리치들이 탁월한 성공 루틴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21세기의 나폴레온 힐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 구루라고 하고요. 1990년대 유럽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해 백만장자가 된 세계적인 기업가지만 항상 정말로 성공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백만장자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은 한걸음 도약해 더 큰 부자가 되는지 알고 싶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시작해 위대한 업적 즉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이 성공법칙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20명의 억만장자들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읽다보면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1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시작에서 1. 나의 시작을 일단 믿어라. 그리고 2장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열정에서 2. 깃발이 되지 말고 바람이 되라. 3.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하라. 4. 기회가 장애물처럼 보일 때도 있다. 5. 단습에 순응하지 마라. 6. 열정으로 모든 걸 뛰어넘자. 이렇게 6챕터를 볼 것입니다. 모든 책 내용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6챕터를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성공하는 데 필요한 6가지 비결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 나의 시작을 일단 믿어라. 억만장자를 향한 험난한 바다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보트가 필요하다. 그 보트는 신념, 낙관, 소신,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억만장자가 되려면 회의론에 맞서서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고 확신에 차서 행동해야 하며 믿음을 지녀야 한다. 자신에 대한 믿음은 열정과 더불어 성공한 기업가의 자질이며 억만장자의 성공 비결이다. 낙관론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실리콘베일리의 전설적인 투자자 팀 드레이퍼는 비관론자와 낙관론자 중 무엇이 될 것인지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낙관론자는 모든 걸 성취하고 비관론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낙관론자는 비관론자에게 가끔은 이런 게 먹힐 수도 있다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낙관론자가 되자. 내가 인터뷰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은 모두 자신을 열정적인 낙천주의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걸 자신의 강점으로 여긴다. 예를 들어 필리핀 억만장자 토니 칸 칵셩은 심지어 슬프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항상 사물이 긍정적인 면만 보기 때문이다. 억만장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이들은 힘든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법은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나의 미래에 대해 믿음을 가지자. 모에드 알트라드는 항상 자신의 미래에 대해 무한한 믿음을 품고 있다. 무엇이든 가능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제약업계 최고의 부자인 딜립 샹빈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팀 드레이퍼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그에 따르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 그의 좌우명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다. 갈리츠키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어 보이는 척박한 여건 속에서 성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하는 일이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을 끝내 만든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 일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무한히 신뢰하라. 자신을 믿지 않으면 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차오더왕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비전을 믿고 그걸 실현시킬 자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은 다음 도전하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뒀다. 차오더왕의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는 물론 필요한 준비를 전부 동원한다. 그러고 나면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믿음이 쌓인다. 그에게 있어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믿음과 목표, 실행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가 믿는 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추구하자. 성공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잘 한다고 믿어야 한다. 다른 이들이 나의 목표에 반대하고 자신감을 꺾을 때도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억만장자들은 자기 자신을 무한히 신뢰한다. 그들은 스스로 주어진 임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억만장자들이 객관적으로 모든 일에 다 최고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고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회의론자를 다루는 법을 배워라. 자신의 아이디어와 소신을 믿어야만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내 꿈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자. 타인이 나의 꿈을 훔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불평분자들이 말에 귀기울이지 마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과소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일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얕보려고 해도 절대 낙담하지 마라.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법이다. 놀림 받았다고 기가 꺾여서는 억만장자가 될 수 없다. 나만의 보트를 띄워라. 오만한 사람은 꼭 넘어진다는 독일 속담이 있다. 자신감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지만 과신은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 과거의 성공은 특히 위험한 함정이다. 지나치게 과신하거나 낙관적이라면 보트가 뒤집어질 수 있다. 자신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방해하게 놔두지 말라. 휴스누 웨즈웨인에 따르면 성공이 자만으로 이어지는 순간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한다. 질문을 적게 하고 충분히 위험을 평가하지 않고 자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의 큰 위험이 시작된다. 페터 스토어 달레는 성공했다는 생각이 울락을 불러온다고 말한다. 대체할 수 없는 인물이 됐다고 느끼는 순간 해고당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억만장자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긍정의 힘을 살펴봤다. 자신을 믿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을 낙관하는가? 반대자들 때문에 낙담하는가? 자신의 목표를 확신하는가? 자 이제 자만을 버리고 조심스럽게 잘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만의 보투를 띄울 시간이다. 여기 보면 계속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자가 인터뷰한 억만장자들입니다. 2. 깃발이 되지 말고 바람이 되라.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지식, 최첨단의 기술, 최상의 조건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진다고 해도 가만히 앉아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 행동하라. 실행하는 사람만이 쟁취한다.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 미아일 솔로포프는 일단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돈 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은 간단하다. 위대한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팀 트레이퍼 역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그걸 추구하라고 대답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모헤드 알트라드는 왜 하지 않았는지 변명하기보다는 그냥 무엇이라도 하라고 권한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흘려보내는가. 기회가 생겼을 때 잡지 않으면 억만장자가 될 수 없다. 리리오 파리소토는 안장을 얹은 말은 두 번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나는 인터뷰에서 그게 무슨 뜻인지 물어봤다. 그러자 이렇게 답했다. 안장을 얹은 말. 저로의 기회는 인생에서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가기도 하지만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를 잡을 때라는 걸 알아야 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선 그걸 기회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나빈 자인은 사업을 발전시킬 몇 가지 기회를 제대로 포착했고 그걸 이용해 회사를 수십억 달러 규모로 키웠다. 나는 그에게 좋은 기회를 알아채려면 어떤 자질이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뛰어난 시력이라고 답했다. 그에 따르면 뒤늦게 깨닫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훌륭한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앞에 있는 현상을 관찰해 기회가 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기회를 발견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완벽한 것보다 신속한 게 중요하다. 사업을 할 때는 완벽해지는 것보다 빠른 게 더 유리하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동이 굼떠진다. 억만장자가 되려면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이를 가지기에 완벽한 순간 따위는 없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할 수 있다면 먼저 해야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한편 김범수가 성공을 거둔 이유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인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도 나오거든요. 한 게임과 카카오이 설립자인 김범수님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진입했는가이다. 김범수는 만약 둘 다 맞다면 사업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버틸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속도는 언제나 중요하다. 신속한 행동은 대부분의 억만장자들이 지닌 자질이다. 내가 인터뷰한 많은 억만장자들은 일단 행동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라는 좌우명을 가졌다. 칩 윌슨은 내일 비행기 사고로 죽을지 80년 후에 죽을지는 중요하지 않다. 매일 매일 그리고 매초를 딱 하루만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따분한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 훌륭한 인생은 일구지 못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은 하나뿐이다. 4만 일이 지나면 우리는 죽는다. 고 이야기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딸기를 팔아라. 스칸디나비아의 호텔왕 페터 스토어 달렌의 딸기 철학이다. 이 딸기 철학은 스토어 달렌의 가장 큰 성공 여인이 됐다. 그는 만약 내게 그 호텔에 있다면, 그 쇼핑센터가 있다면, 그 차가 있다면, 그만큼 많은 돈이 있다면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자기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스토어 달렌은 딸기 철학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가진 것에 집중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현재 스토어 달렌의 회사명에는 딸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의 삶의 무토는, 가지고 있는 딸기를 팔아라. 그게 내가 팔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이다. 그는 자기를 딸기 판매상이라고 소개하길 좋아한다. 환경은 내가 창조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삶에서 어떤 사건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자기는 환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억만장자는 자신을 환경의 희생자가 아닌 상황의 창조자, 원동력으로 여긴다. 주도성은 억만장자들이 미래에 접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팀 드레이퍼는 자기가 설립한 드레이퍼 대학 입구에 일론 머스크의 이 말을 새겨 놓았다. 우리는 미래를 목격하는 게 아니라 창조한다. 행운화가 되라. 휴스톤 웨즈웨이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성공은 하나의 비결이나 요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한 결과며 내 경우에는 금면과 행운이 주를 이룬다. 라고 말했다. 매니스툴 역시 행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의 차이요. 운이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하지만 금면한 노력과 인내, 열정을 통해 스스로 행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잡으면 행운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기회를 많이 잡을수록 행운의 타율은 높아진다. 즉 행동해야 행운이 따라오는 것이다. 성공할 확률이 낮더라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잘 될지도 모르니 말이다. 억만장자들은 자기가 운이 좋다고 믿으면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는다. 3.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은 감수하라.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제 코인을 만나러 그의 집에 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같이 있는 일을 이루려면 위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저 그런 성공만 거두게 될 거예요. 물론 지나친 모험은 금물이지만 성공에 있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필수다. 항상 위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없다. 두려움 때문에 망설여서는 안 된다. 모헤드 알트라드에게 위험은 중요한 요소다. 그는 위험 없이는 성공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한편 론심은 진정한 투세다. 그는 승리하고 싶으면 패배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 삶은 전반적으로 학습의 연속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다. 휴스누 외지외인에게 있어 기업가 정신이란 곧 모험을 뜻한다. 모든 회사는 큰 실패의 위험을 안고 출발한다. 김범수는 우리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수하도록 예정돼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게 최고인 시대는 지났다. 안정적인 회사에서도 장기적인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범수는 지금은 위험을 감수하고 다른 걸 시도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며 자기가 진정으로 즐기고 잘하는 걸 찾아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흥미롭게도 억만장자들은 똑똑한 머리를 비범한 성공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기업가는 지적이기보다는 모험과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용기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는데 중요한 덕목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제코인의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힘겨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꿈을 쫓을 만큼 용감해야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남들의 비웃음이 두려운가 이겨내자. 억만장자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거나 잘못될지 모르는 일에도 서슴치 않고 뛰어든다. 거절의 두려움을 이기고 실천에 옮겨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항상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나빈자이는 다음과 같은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언제나 거절당하는 게 두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민자의 영어 실력도 별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란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말고 아무것도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요. 결국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팀 드레이퍼는 어떤 일에 기꺼이 도전해서 돈을 잃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체면을 잃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음날 다시 일어나 일하러 나갈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스스로 어리석어 보이거나 실패할 수 있는 일에도 기꺼이 도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전설적인 벤처 캐피털 투자자가 됐다. 절대 파산하지 말아라. 나는 코인의 집 앞에 앉아 위험을 감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절대로 모든 걸 다 걸지는 말라고 강조했다. 항상 대담하게 도전해야 하지만 절대 파산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실수를 저지르면 오판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코인의 말대로 매번 모든 걸 다 걸 필요는 없다. 함부로 자신의 모든 걸 걸지 마라.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일은 꼬이게 마련이다. 위험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코인의 생각이다. 약으로 치자면 항상 홈런을 칠 필요는 없다. 1루타와 2루타로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베이브루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쳤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많은 삼진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니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크나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뭐든지 적당히 하자. 복리의 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 매니스툴 역시 누구보다 위험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확실한 사업이라도 모든 걸 다 걸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단, 사실상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잃을 것도 없는 시작 단계에서는 예외다. 위험과 보상을 냉정하게 파악하라. 기업가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위험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제 코인에 따르면 리스크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위험이 아예 없는 일은 실행할 가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건 매우 아슬아슬하면서도 중요한 일이다. 내게는 위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죽을 위험에 처해 있죠.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일이 잘못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에 다가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제 코인 역시 사업을 하면서 늘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위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가? 간단하다. 가진 걸 다 걸지 말고 최고의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가진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 된다. 다시 말해 장점은 가장 크고 단점은 가장 작은 위험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용기를 기르는 6가지 방법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자신에게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기를 기를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로 자기가 아주 작고 중요하지 않은 먼지 같은 존재며 삶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차오도왕은 모든 사람의 수명은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세상에 비하면 긴 역사에 비하면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며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로 사업에서 위험은 본인의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축적된 경험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된다. 나빈 자인은 위험은 무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도전을 꺼리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신념에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모퉁이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안다면 위험도 느껴지지 않는다. 어두운 골목에 있을 때는 방향을 꺾기가 두렵지만 손전등이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말이다. 네 번째로 더 멀리 보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칩 윌슨은 일을 위해 대학을 포기했다. 당시에는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인생을 맞바꾼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었다. 다섯 번째로 인생 자체를 모험과 도전으로 여겨야 한다. 위험을 재미로 간주하는 것이다. 위험은 페터 스토 달렌의 인생에서 필수 요소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의도한 것처럼 인생을 사십시오. 위험을 감수하세요. 실패하거나 쓰러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멍 하나하나마다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언젠가는 그걸 보면서 웃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안전망을 확보해야 한다.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쿠션을 확보한다면 더 날개를 펴고 걱정을 덜고 대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나빈 자인에게 이런 쿠션을 제공해 주는 것은 그의 가족이다. 피터 하그리브스의 안전망은 공인회계사 자격증이었다.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가? 당신이 이루고 싶은 일에 덤벼들 만큼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가?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게 두려운가? 위험에 의식적으로 대처하는가? 4. 기회가 장애물처럼 보일 때도 있다. 억만장자들은 인생을 모험이 가득한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장애물로 가장한 기회. 나쁜 일이 생기면 그 일의 좋은 점을 찾자. 그게 어디에 좋을지는 모를 수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진짜 축복이 되기도 한다. 억만장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찾아내고 장애물을 유리하게 이용한다. 우리는 위기와 역경에서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다. 항상 모든 것에 배워야 합니다. 저는 불행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이야기지만 나쁜 경험에서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좋은 기업보다 나쁜 기업에서 일하는 편이 배울 게 많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뭔지 배우게 될 테니까요. 기꺼이 실패하되 교훈을 얻어라.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기대해선 안 된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시도하고 또 실패해야 한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제대로 해내면 된다. 그렇게 마침내 성공을 거두면 하룻밤에 성공한 사람이 된다. 매니스툴에게 그가 겪은 가장 큰 실패가 뭐였는지 물어봤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과정은 일부죠. 실패가 없는 성공도 없습니다. 그런 건 불가능해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썽을 피하고 싶다면 정부기관에서 일하면 돼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에서 여러 번 실패를 만난 것이다. 실패를 받아들여야 계속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도전해야 성공할 수 있다. 팀 드레이퍼는 이런 점에서 더욱 급진적이다. 그에게 있어 성공은 계속해서 실패하려는 의지다. 여러 번 실패할 각오를 하자.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실수를 감당할 채비를 해두자. 론심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손을 더럽힐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걸어갈 자세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도중에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되뇌어야 한다. 그 순간은 성공하려면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시험의 순간들이다.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교훈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식은 죽 먹기다. 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피하자. 매니스툴은 첫 번째 회사를 차린 첫 해에 일을 할 때마다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사업에 대한 모든 걸 배웠다. 그 시절의 경험 덕에 이제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 한 적은 없다. 스툴은 실수는 괜찮지만 실패는 불필요하다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보자. 효과가 없더라도 실패하는 과정에서 어딘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실패는 늘 일어난다.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하면 재빨리 일어나서 다시 게임에 뛰어들자. 실패나 작은 불상사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 성공하려면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패배한 뒤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패배는 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패배에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실패를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자기를 개선시켜야 하니까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자. 실패에 연연하지도 말자. 그보다는 미래를 개선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실수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코인에게 다시 21살이 된다면 어떤 일을 다르게 할 건지 물어봤다. 그러자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잘 안 된 일에 연연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다음 일로 넘어가야 해요. 앞으로 잘 될 일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만하게 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휴스누 웨지웨인도 마찬가지로 자기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고 권한다. 프랑크 스트로 나흐는 나는 세상 그 무엇도 실패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그걸 통해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뒤돌아보지 말고 화내지 말고 그냥 앞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프랑크 핫셈 프라츠는 이렇게 조언했다. 너무 자주 뒤를 돌아보면 발을 헛디리게 됩니다. 사업을 하려면 변화해야 한다. 억만장자들과 인터뷰하는 동안 대풀이에서 등장했던 개념이 하나 있었다. 바로 변하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그래서 상황이 항상 똑같이 유지돼 어제 했던 일을 오늘도 계속할 수 있길 바란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완전히 다르다.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억만장자들은 변화의 주도자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완전히 다르다. 변화를 수용하고 그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적극 활용하기도 한다. 억만장자들은 변화의 주도자다. 억만장자들은 자기만의 방식을 택하고 자기만의 규칙을 고수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유행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종하지도 않는다. 억만장자는 세상이 따를 수 있는 트렌드를 만들어낸다.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은 훌륭한 개인주의자들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외톨이 혹은 외로운 늑대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애초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독립적인 사고로 본인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거부하라.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이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거부하겠다는 생각이 있다. 즉, 자기가 태어난 가정환경이나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 가족이 그에게 부여한 역할, 사회적 오명 등에 따라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일하길 싫어한다. 그들은 항상 독립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일하는 걸 선호한다. 억만장자들은 길들여지지 않은 성격 때문에 정규직원으로서는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회사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업주체가 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다르게 생각하라. 억만장자의 DNA에는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이 새겨져 있다. 그들은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현상에 도전하며 낡은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억만장자들은 주류세상 밖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찾는다. 페터 스토 달레는 이렇게 충고한다. 모두가 만족감을 느끼고 청혼을 기대할 때 두려워하고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야 합니다. 모두가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하기만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합니다. 남들과 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의견을 최대한 멋지게 홍보하고 남의 말은 듣지 마세요. 억만장자들은 자기만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본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남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은 억만장자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 그보다는 시스템에 존재하는 구멍을 찾아 그걸 이용해야 한다. 겉보기에 명백한 진실을 따르지 말고 간단한 것처럼 보이는 선택도 다 피하자. 중요하고 확실해 보이는 결정을 믿어선 안 됩니다. 간단한 결정도 믿으면 안 되고요. 항상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명확한 결정까지도 의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억만장자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본인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자긍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론 누구나 불평보다는 박수갈채 받는 걸 선호하지만 리리오 파리소토의 말처럼 억만장자는 어떤 면에서 박수를 받든 방해를 받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기만의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들의 심판관이다. 억만장자들은 비판을 각오하며 오늘 박수를 받더라도 내일 또다시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오늘 나에게 대해 불평한 사람이 내일은 박수가채를 보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억만장자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비판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믿는다. 자신의 삶을 살아라. 독립은 억만장자들이 삶에서 중요한 요소다. 그들은 스스로도 독립성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런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물려주려고 한다. 자기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페터 스토 달레는 평범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과 반대로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하게 해야 한다. 아빠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너만의 방식을 택해야 해. 엄마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선택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해.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해도 좋다. 토니탄 칵셩도 자녀들에 대해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다. 그는 아이들이 인생을 즐기면서 자신의 요구와 열정에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사회의 믿음에 따른다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휴스누 웨지웨이는 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할 때면 이런 말을 자주 한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다가 불행해진다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대로 살다가 불행해진다면 이건 순전히 그들의 말을 들은 당신 잘못입니다. 자기가 취약한 부분에 대해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는 걸 부끄러워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능력과 주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도움 받는 걸 혐오하면 실수를 저지르거나 혼자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의 중압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억만장자들은 일반적인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며 어릴 때부터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주위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기면서 모험을 하지 말라고 충고할 때에도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본능을 믿고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는 법을 익힌다. 도약해야 할 때와 원래의 경로와 반대로 달려야 할 때를 아는 게 파산과 수십억 달러의 차이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관습을 거스릴 수 있을 만큼 대담한가? 드디어 마지막째 비결? 열정으로 모든 걸 뛰어넘자입니다. 사람들은 힘들이지 말고 효율적으로 일해라 같은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고된 일을 피할 방법은 없다. 노력하면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 부지런해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똑똑하게 동시에 열심히 일해야 한다. 세르게이 갈리츠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해야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진부한 표현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걸 필수적인 성공 비결로 꼽는다. 좌우명으로 금면을 말한 휴스뉴 웨즈웨이는 자기 주변에는 항상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자기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웨즈웨이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노력으로 능가할 수 있었다. 리리오 파리소토는 가치관은 인격에 의해 결정되며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승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론심 역시 중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졌을 때 이 훌륭한 인생 교훈을 얻었다.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이다. 열심히 일한다는 개념이 모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노력의 강도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 열심히 일하는 것에는 높은 강도로 일하는 것과 긴 시간 일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전성기의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깨어있는 시간에 일에만 매달린다. 하루에 최대 18시간, 주말에도 8시간 이상 일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쉬는 날도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특히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는 평균 주당 105시간씩 일에 매진한다. 이렇게 일할 경우 훨씬 많은 걸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당연하다. 그러니 시간을 투자하면서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 항상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차오도 왕은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2시에 일어나 아버지와 함께 과일을 팔았다. 푸야오 그룹을 설립하고 처음 20년 동안은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됐다. 매 순간 일만 했고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쉬지 않았다. 매일 똑같이 지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헤드, 알테라드, 매니스툴도 주말에 일을 한다. 80세가 넘은 프랑크 하센프라츠조차 나는 겨우 반나절만 일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요 라고 말한다. 하센프라츠는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회사 일에 매우 열심히다. 그뿐만 아니라 휴스누 웨즈웨인처럼 70세가 넘은 억만장자들도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일한다. 이처럼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모헤드, 알테라드는 하루에 겨우 2시간씩 일하면서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억만장자들은 항상 더 많이 일하고 싶어한다. 팀 드레이퍼에게 그의 인생에서 바꾸고 싶은 게 뭐냐고 묻자 그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힘든 길을 택하라 성공하려면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힘든 일을 자처해야 한다. 팀 드레이퍼가 인터뷰에서 들려준 이야기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드레이퍼는 온갖 힘든 일이란 일은 다 하는 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늘 생각했다.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다고 생각되는 일을 전부 도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길이 우리를 좋은 결과로 이끄는 경우는 드물다. 편안한 삶은 헛된 삶이다. 반대로 힘든 길을 택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인생을 정처 없이 표류하고 싶은가 아니면 중요한 일을 하고 싶은가 소비만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가치 있는 걸 만들고 싶은가 뒷줄에 물러나 앉아 관찰만 할 생각인가 아니면 인생이라는 게임에 직접 참여하고 싶은가 룰루네몬의 설립자인 칩 윌슨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인생에서 어떤 가치에 초점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위람선을 타고 유유자적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 창조하고 싶습니까 저는 죽기 전에 최대한 많은 걸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최대한 전속력으로 달려라.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절대 한순간도 해이해지면 안 된다.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자기가 가진 걸 전부 쏟아붓자.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스토달레는 에너지를 많이 쏟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답했다. 팀 드레이퍼는 매일 자기 에너지를 다 쏟고 완전히 지친 상태로 잠자리에 든다. 하루 일가가 끝나고 침대에 누울 때 그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때 그걸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궁금증을 안고 일생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아버지는 저에게 처음부터 전력을 다해보는 게 어떻겠니 해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시도는 해봐 라고 하셨죠. 저를 무엇도 대충하지 말고 처음부터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신 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충고 덕분에 당시 저는 캐나다 기록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늘 모든 일에 내 힘을 98%만 쏟았다가 실패한다면 나머지 2% 힘을 쏟지 않은 걸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덤에 들어갈 때 만약 그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후회하는 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열정은 사업가의 중요한 자질 중 하나며 내가 인터뷰한 많은 억만장자들의 성공 비결이다.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이 있다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고 추진력이 생기며 끈질기게 도전하게 된다. 오직 열정만이 우리에게 혹독한 시작을 이겨내고 앞으로 마주치게 될 많은 장애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투지를 품자. 피터 하그리브스의 말에 따르면 사업을 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자기가 종사하는 업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그리브스는 출근하는 게 기쁘기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 톤이 탄 칵성도 마찬가지다. 그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열정 즉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제 코인도 이에 동의한다. 코인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면 일과 놀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즐기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코인의 말처럼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길 때는 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매니스툴은 하루에 18시간까지 일하곤 한다. 그러면서도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 간단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따르면 스트레스에는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가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누구나 하루에 18시간씩 일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만약 자기가 하는 일이 싫고 그곳에 있는 게 싫다면 하루에 3시간만 일해도 비참한 기분이 들거나 덫에 걸린 듯한 느낌 때문에 병이 난다. 프랑크 스트로나흐는 좋아하는 일, 즐기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잘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억만장자들은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자인은 돈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돈 때문이 아닌 좋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칩 윌슨도 자인과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돈을 전혀 못 벌더라도 지금까지 한 일을 다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와 더불어 억만장자들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자랑스러워한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즐겨라. 큰 성공을 거두려면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즐겨야 한다. 많은 억만장자들은 성공한 회사를 이미 소유한 상태보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 자체를 더 좋아한다. 또한 돈이 있는 상태보다 돈을 버는 과정을 더 좋아한다.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자기가 잘하고 열정을 품고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그 일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다. 즐겁지 않다고? 그럼 기차에서 내려라. 자기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인은 물살을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이 어렵듯이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정말 좋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하려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어 해야만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지 못한다면 실증이 나고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죠. 하지만 그 일을 즐긴다면 아마 곧 잘하게 될 테고 일을 잘하게 되면 그 자체가 긍정적인 강화로 작용합니다. 긍정적 강화는 그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어지게 만듭니다. 성공에는 전염성이 있어요. 실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지금 하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그 일이 즐겁지 않다면 기차를 잘못 탄 것일지도 모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니 얼른 기차에서 내려야 해요. 당신은 어떤가?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고 싶은가?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고 있는가? 그 일에 얼마나 열정을 품고 있고 또 그 일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당신은 얼마나 성실한가? 장시간 전력을 다해 일하는가? 힘든 길을 택하는가? 아니면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가? 자 이렇게 억만장자 시크릿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읽은 것은 열심히 일하고 열정을 불태워라라는 내용이 주가 되었는데요. 정말 저도 한때는 얼마나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얼마나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적은 시간을 들여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들의 생각은 그것과 전혀 반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을 열심히 일을 하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오고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힘들지도 않고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책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아주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면서도 참고 돈을 모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법이 적합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필수적인 요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정말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듣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